여러분들 이럴때는 준비운동을 해야됩니다 이렇게 추운 곳에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추워서 심장이 얼어 붙을 수도 있기때문에 준비운동을 꼭 하고 들어가셔야 되요 절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1 2 3 4 5 6 7 10 준비운동 끝 들어가겠습니다 렛츠고! 왼쪽 아래 게이지 생겼어요 나이스 드디어 게임이 시작이 됐네요 본격적인 생존 시작입니다 와아아아 여러분들 대박 갑시다 저기 뭐지? 뭔가 서있는데 다? 됐다 오오오오오오 대박 오 안녕하세요 오 뭐야 이거 펭귄 오 나 보고있어 대박 보급 같은걸 준다고 하는거 같은데? 안녕 안녕하세요 야 안녕 허 귀여워 허허 야 뭘 보냐 야 뭘 보냐고 으악 오 보급이다 대박 빨간 맛 빨간 맛 빨간 맛 오오오 대박 우와 셀터를 줬네 우와아 씨 이야 대박 집 잃어버렸다고 지금 이렇게 준거 아니야 야 생각해보니까 나완전 금수저 아니야? 거의 집도 그렇고 심심하면은 어? 집 잃어버리면은 이런 셔틀을 공짜로 주고 이거 그냥 금수저인데? 오호? 오 이거 괜찮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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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? 자 슬슬 파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에 있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오 이런거 이런거 톱톱톱톱 산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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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부터 만들어야될까? 오 스캐너 대박 이런거 만들어줘야지 좋아 여러분들 만들었습니다 오 이런거 이리와 스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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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핀네클리드 오케이 아 이따 나 배고프다 야 밥 먹자 밥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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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뭐 갈 데가 없죠 이리와 그렇지 으 배고파 역시 사람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지 아싸 아싸 빨리 먹자 먹자 음 산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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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놔 산소 오오 백미터 내려왔대 저게 뭐야 호호 가까이 안갈 수 없죠 저런거 과학자로서의 본능이 발동합니다 저런거는 봐줘야되요 야 잠깐만 근데 너무 크다 샛 샛 뭔소리야 뭔소리야 야 나 나 나 나 나 오지마 스캔 어 안되네 스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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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렇게 스캔 안돼 됐다 잠깐만 옥시자 옥시자 앗 따가! 잠깐만! 으! 으! 음... 그리고 위협적인 건 아닌 것 같... 위협... 휴... 휴... 어 착한 친구들이에요 앞으로 저 친구를 보면은 가까이 가서 인사 좀 한번씩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? 저거요? 오! 뭐야 저거 무슨 이렇게 심해 무슨 이런게 있냐? 오 대박 대박 잠깐만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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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만 먹을래요! 이거만 먹고 갈게요 죄송해요 대... 뭐야 뭘 얻었는데? 야 잠깐만 나 또 죽냐? 나 또 죽는... 죽는 각인데 잠깐만요 아 잠깐만 어? 어? 어두워 어? 앞에 안보여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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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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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니 오케이 좋아 다른거 준대 오 대박 저기구나 야 근데 너무 먼거 아니야? 자아 보급 빨리 먹으러 갑시다 보급 빨리 먹으러 갑시다